집 나가면 고생이지만 집 나갈 때 타고 가는 차가 본 차량입니다. 호텔 갈 때 타고 가는 차가 본 차량 맞죠? 심필이니?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연휴 끝내고 업무의 시작인데 오늘은 이렇게 업무의 시작을 쭉 펼쳐놓고 시작을 합니다. 즉 아트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다 담겨 있어요. 이 차량에는. 그리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트원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의 가솔린 차량인데 스노우 화이트팔 차량인데 외장 쪽에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워닝 중요합니다. 하이루프에 딱 붙어 있다는 사진에 전부 합니다만 그리고 워닝을 펼치고 그리고 워닝 월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 방법이라 되는 건 영상이 길어지니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렇게 불을 때는 팩이 견고하게 박혀야 된다는 거 역시 워닝 월도 마찬가지 팩이 아주 견고하게 박아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바람에 이 다리가 빠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죠. 아무튼 아트원에서 개발한 일체형 사이드 워닝 그리고 워닝 월 참조해 주시고요. 후속 소개 한번 비춰주세요. 본 차량은 모든 것이 다 돼 있다고 그랬죠. 아트원에서 할 수 있는 개발한 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올인원 파워뱅크 AP330이라는 제품이 딱 들어가 있는데요.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주행중 충전기가 모두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공간은 수납으로 쓸 수가 있고 에바스 패커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가 딱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은 전기 걱정 없고 뭐 이렇게 우유통 벗고 잘 수도 있는 버전입니다. 전기장치가 그만큼 중요해요. 정리를 한 거죠. 물론 전기장치 선택 내부에서 자유입니다만 실제로 1박 이상 할 경우는 전기장치가 필수라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어닝 그늘막 딱 형성되고 이 공간은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여기에는 물론 원하는 캠핑 장비 다 내려놓고 즐겁게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쪽 비춰주시죠. 자 일렬 쪽도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본 차량 새들브라운 컬러 맞죠 심표현님? 기아 순정 하이리무제 나오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도 아트원에서 생산을 합니다. 코튼 베이지도 당연히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렬 쪽에 너무 예뻐요. 새들브라운 컬러인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왜냐? 네이비 컬러 디럭스 니모니시트를 했네요. 물론 순정 동일한 색상 새들브라운 컬러로 디럭스 니모니시트를 해도 예쁩니다만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하니까 좀 특이해요. 그리고 센터 쪽에는 네온 커블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커피가 필요한 계절이기 때문에 한 번 누르면 냉 한 번 누르면 시동 꺼놨잖아 안 되잖아. 맞다. 시동 켰을 때만 됩니다.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메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 이름 모르겠네. 톰 그레이 그리고 보조 모니터가 있죠. 일렬 쪽에 특이사항은 새들브라운의 네이비 컬러 디럭스 니모니시트 어떤가요? 선택은 자유죠. 자 2열 쪽은 바로 현재 독립 시트가 회전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카페. 작은 카페. 왜 작은 카페가 되는지 제가 한 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우선은 뒤보기 뒤보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뒤쪽의 풍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못했을 때 앞보기 앞보기 때는 딱 이렇게 주행 시에는 발을 올려놓을 수가 있죠. 물론 란전벨트 당연히 3점씩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행 시에는 이렇게 의전 시트 부럽지 않은 모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 테이블만 있으면 뭐 카페가 되는 거죠. 맞죠 심편이님? 자 꿈보다 현실 거실 공간을 더 넓히려면 뒤로 쭉 빼주면 훨씬 넓어지네요. 뭐 이 정도면 4명이서 좌식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테이블은 저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 전동 침대 시트가 딱 등판만 뒤면 바로 침대 시트로 바뀌죠.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이미 1000대 이상 나갔죠. 물론 릴렉션 시트 같은 경우는 딱 잡고 2초만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만 본 시트는 릴렉션 시트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계속 눌러줘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등판과 방석이 층이 지기 때문에 또 다른 버튼을 이용해서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꾹 눌러줍니다. 자 완벽한 수평 아니면은 잠자리? 개원하지가 않죠.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되어야만 되고요. 역시 언더소포트 올려주면은 언더소포트가 올라와서 시트의 연장이 되는데 자 우리가 상상할 때 앉아서 좌식 그리고 침실 기능 침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트가 바깥으로 돌칠될 경우에는 뒤에 리어 텐트 꼬리 텐트를 치면은 거실 공간이 훨씬 더 넓어져요. 물론 테일 게이트를 닫으려면은 당연히 전동 침대 시트를 앞쪽으로 쭉 빼줘야 되는데 회전 시트와 맞닿아도 사실은 테일 게이트가 안 닫혀요. 즉 그럴 때는 반대로 언더소포트를 접어주면은 침실 공간이 이렇게 회전 시트와 연장이 된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벽에만 빼서 딱 놓으면은 바로 잠자리가 되는 아트원 글로벤드 하이리먼지 황제체박 6인승 자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시동 상태에서 지금 현재 무시동 상태죠? 심표에 있네? 네 맞아요.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앞쪽에 모니터를 시청 즉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드 하이리먼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천정 부분도 한번 비춰주시죠. 천정 부분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잡소리가 운행시 안 난다는 거 그리고 센터 쪽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정말 예뻐요. 이제는 전기장치가 되어 있으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조명을 작동을 그리고 끌 수도 있죠 심표에 있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적도 구조 그리고 보이는 곳에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아트원에서는 무시동 에어컨 취급하지 않죠. 단지 무시동 히터만 겨울에도 이렇게 옷 벗고 잘 수 있는 무시동 히터 그리고 침대에는 열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옷 벗고 잘 수가 있는 모드 에어컨은 여름에 그냥 시동 틀면 돼요. 맞죠 심표에 있네? 자 그리고 사이드 쪽에 커튼 하대 블랙 원단 베이지 햇빛 차단 열개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백이 딱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심표님. 제가 사용해보니까 윈도우백에는 사실은 침낭을 압축하면 사실 이 안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물티슈 등 그리고 핸드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윈도우백과 그리고 스위치 패널이 있습니다. 스위치 패널이 있고 스위치 패널 밑에 쪽에는 수납공간 누워서 설명하려니까 좀 그렇네. 괜찮아 괜찮아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사건 있었죠. 쇼치에 우리 심피디님이 마지막에 셔터 누르는 소리 시옷 비읍 뭐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근데 그 덕에 조회수가 엄청 늘었어요. 100만 건이 넘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길게 안 담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있죠. 아트원 하면 글로벤 하이리무진,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박 하면 회전시트, 전동 침대시트 요즘에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 어닝 월이 있어서 사실은 아트원으로 계약을 상당히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더불어 10월 3일부터 기약, 카니발 생산 재개 한다고 합니다.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심표님님. 연휴 동안 용인에서 말입니다. 4대, 아니다 5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전국지사에서도 계약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점도 많이 하죠. 이렇듯 아트원으로 많은 분들이 계약도 주시고 또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즉 AS 발생 안 되겠고 완벽하게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 다 맞춰드립니다. 자, 2022년도도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얼마 남지 않았고 역시 즐길 수 있는 가을, 소중한 것은 순금보다 지금이다 라는 명언이 있듯이 아트원으로 계약 주시면 최소 한 달 혹은 두 달 이내에 출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한숨 잘난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이 너무 짧았나요? 아쉬운 분들은 이거 접는 영상 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접는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은 패 뽑아주고 그 다음에 밴드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반대쪽도 패 뽑아주고 밴드 해서 던져놓고요. 그리고 그냥 쫙 빼면 되죠, 심편이님. 뭐 어려울 것 없죠. 쫙 뺄 때 이렇게 빼서 또 군대에 갔다 와야 돼. 이렇게 팔같이. 백골부대 출신이고요. 이렇게 접어서 옛날에 모퍼 많이 털었어요. 모퍼 터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심편이님. 이렇게 탁탁 각이 서야 돼. 탁탁 접어서 탁 해서 딱 놓으면 됩니다. 자, 사이드 월드 역시 마찬가지로 팩 제거, 그 다음에 밴드 제거 던져놓고 밴드, 팩, 제거, 던져놓고 그 다음에 딱딱딱 빼주고 역시 딱딱딱 빼주고 끝. 역시 각 각 잡아야 됩니다. 이분을 못 계시는 분도 있어요. 다 이렇게 뭐 내가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력대로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급할 때는 주머니에 넣는데 그냥 저는 선택이 급해서 해서 딱 덮고 끝 어디? 아 참 소리 자, 빼줘야 되죠. 빼줘서 역시 어설프네 딱 넣어놓고 자, 원인 접을 때 접습니다. 접을 때도 역시 시계방향으로 돌려주고요. 자, 반쯤 접은 다음에 이렇게 앞쪽에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겨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옮겨주고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또 접어줍니다. 어디까지? 한 40에서 50cm 정도까지 접어주고 역시 이거 항상 배를 앞쪽에다 놔야 됩니다. 그 상태에 딱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끝까지 올려준 상태에서 반대로 말아주고 역시 그리고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딱! 역시 반대쪽도 끝까지 올려주고 준 상태에서 그리고 다리 받침 때문에 바깥쪽으로 상하게 선 상태에서 딱! 끝까지 밀어주면 끝!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집에 가면 되죠, 심폐인님? 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해 줘야죠. 바이바이! 이거 꼽는 거 보여줘, 심폐인은? 여기 자, 어닝 대도 딱 이렇게 꼽을 수 있도록 얼마나 깔끔해? 100점! 자, 어닝 대도